자 리얼보커 오늘은 10조 금고에서 꺼내왔는데요 이걸로 좀 더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액면은 K10에 좋죠? J까지 떨어져 버리면 9, 8, 9, 10 아 별로다 쿼터 아 이거 얘 또 하프 칠 줄 알았어 쿼터 한번 더 쳐보자 이거 지금 완전히 뻥카야 아씨 얘가 미친듯이 나오니까 죽어줘야 돼 자 눈앞에서 헛된 뻥카 계획으로 2조를 날렸습니다 정확히는 1조 3천억이죠? 2조는 아니죠 과장하지 말자 우리 자신을 괴롭히지마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아리야 액면 4원 자 오른쪽으로 4가 다 떴죠 이것도 안보고 막 사봉인 척 뻥카치는 뭔데 이 떠연 나 이거 받아야 돼 다이 네 별로예요 오우 삥하프면 뭔가 야 멀리 안나가 더워서 그래 둘이 나갈 거였니? 자 텐원에다가 에이스인데 하트를 가져가느냐 에이스를 가져가느냐 그러나 에이스도 크로버로 겹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에이스를 선택해 주고 높디 높은 에이스 잔어 아 애들 왜이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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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비싸니까 3명이니까 이제 1조도 안 남았어 어 3봉 정도 되는데 나는 죽을래 네 태노 가지고 에 뭐 이렇게 아니 3봉이 아닐 수도 있어 죽지마 보고 싶었어 어떤 표였는지 아 자 8조 음 이거 가지고 논다 생각해야 돼 내가 즐긴다 요거 못 즐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 항상 집착하게 되고 그렇다니까 자 처음엔 하프를 질렀고요 예 하프 치지마 네 콜 자 갑시다 저는 4 플러시에요 어 콜만 뜨자 그냥 안 뜨고 확률이 더 높죠 4개라고 막 다 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돈 낭비 안 했잖아 에 다 콜 받을 분위기에요 비싸질 않으니까 에 그렇죠 자 잘 피했고 뭐 큰돈은 아니지만 잘 피했어요 음 요즘엔 이제 좀 음 음 객관적인 플레이를 좀 추구하고 있어요 음 아 이건 이제 에이스 1페어니까 가봐도 됩니다 아 2로 배신하면 하이2페어에서는 뭐 짱이니까 콜 콜 콜 콜 콜 콜 6조 7천몇백억을 잃었죠. 그러나 제가 뭐라고 했죠? 포기하지마. 또 다른 모습에 5,6,7,8,4와 9를 기다리겠죠. 9는 왼쪽에 2개나 떴네요. 그러나 4 안보이고 있어요. 막 뜬다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너무 쎄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데미지를 입어서는 안되는데 1조 남았습니다. 자 떴네요. 일단 죽을 것 같고요. 트리플. 안죽길 다행이다. 뭐 저렇게 시도를 했던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3원이었는데 덕분에 저는 다시 원금 회복했고요.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던 플러시를 노렸으나 지금 없네요. 3원이고요. 쿨조 따라만 갑니다. 비타버리죠. 마투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거 다 이해해주고요. 객관적이죠. 굉장히 분석적이죠. 다른말로 쇠가슴이죠. 그러나 뻥카 위주로 하다가 뻥카야 그냥 탈탈탈. 탈탈탈 털리기도 합니다. 에스를 과감히 포기해주고요. 예. 카투가 됐네요. 잘 털었네요. 케일을 가져간게. 저는 모양 때문에 가져갔지만. 크로버 겹치기 때문에 가져갔지만. 어머. 이거를 지금. 어머. 저 오른쪽 모양. 저거. 또 하프 나오죠. 저거. 콜만 따라갈 때는. 마투든 뭐. 아니면 스트레이트든 뭐. 이렇게 오겠지만. 어머. 네. 어머. 어. 예. 플러시기를 제발. 오케이. 좋아요. 플러시. 키 플러시으로 괜찮지. 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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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임. 어. 해피. 아임. 서. 해피. B! 좋습니다. 3을 찍고 890제에 QK 가볼까요? Q만 가져다니구나. 이거 아니다. 889 다 어디 가고? 당신만 남아있는거죠? 다들 어디 간다고 얘기 하고 간거 없나요? 이쪽으로 볼까요? 방 옮길게요. 둘이서 뜨거운 행동 하지 말자고 일단은 10조 가지고 와서 7조는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객관적인 플레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뻥카 따위 망령에 휩싸이지 않게 또 4AAK 인데요. 하트는 뭐 쓸모가 없죠. 하트 4가 쓸모가 없다는거에요. R1 가지고 물고 시작하니까 이게 금수저죠. 금수저에서 황금 순금수저로 바뀌었습니다. 에이스봉 크게 못먹을 것 같아요. 자 255Q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깐 아봉 가지고 에뿅 이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죠. 아봉 에뿅 이렇게 되어있어요. 883K 그러니깐 요거는 K를 가져가야 되겠어. 왜 어머 이게 어머 이거 88K 잠깐만 이거 또 프라우스 뜨던거 아니야? 나 이거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이야. 어? 희한하네?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어? 이거 K 진짜 프라우스 뜨면 진짜 이건 희한한거야. 어디 오류난거지. 오류난거. 자 하프 안치네. 자 어머 눌러주자. 자 다이아 할거구요. 19조로 2배 가까이 8천 몇억만 있으면 배로 매출이 뛰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뛰었죠. 뭐 매출이 순이익인거니까 아니지 원금은 빼야죠. 가뜩 어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될거야. 그리고 다이아 3개지. 그러면서 K가 90 대 QK 어 J를 기다리죠. 어 J가 오기를 난 J하고 있어. 자 해봐봐. 어머 이거 자 하프 누구니. 괜찮아. 1조도 안남았어. 어머 애들 왜그러지. 드 3개 나온다. 자 나는 이제 어 모양은 빨갛고 좋은데 그냥 원이야. 음 난 다이아 할래. 내가 하프 나오겠지. 다이아 하지마. 오케이 잘했어. 원 카 원 가지고 막 범인하면 안됩니다. 죽어 주는거에요. 애들 기상이 일기상 와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산 버리고 그렇게 갑니다. 마는 여러분께서 오늘 객관적인 플레이 스페셜 무대 보고 계시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두 장이 남아있는데 어 크로버가 하나 둘 셋 네개. 네개 있지만 하나 죽었구요. 확률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액면이 괜찮아요. 자 애들 약세 보이고 크게 못 먹습니다. 어 그냥 어 마음 이렇게 편안하게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짜투 괜찮습니다. 여기 카 원 이구요. 예 애도 죽죠. 자 그럼 이제 1조 가까이 이제 딱 뭐랄까 저럴까 그럴까 아까 뭐 잃었었니? 18조 왜 돈이 크게 안 모였지? 많이 있을거라 생각했던 내 생각은 들리고 말았어. 너에게 말하는건 니 생각에 들리고 말았니? 자 4 5 3이죠. 3 4 5 자 여기 6 더 주면 좋을텐데 6이 왼쪽 아래 하나 있구요. 자 6 더 봐 이 또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뭐 그 스페이드 같은 아님 플러시 같은 느낌을 주잖니? 그리고 지금 두사람은 Heart of little bird 새가슴 작은 새가슴이니까 어머 내가 작은 새가슴인걸로 예 그렇죠 예 아 뭐 아원 카원 마원 이런거 하면 막 마치 포커 다음거 아쉽게 포커 안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안그래요 그런생각 버려요 아 하트 내주고 괜찮다 느낌 예 마무리 짚고 가자 자 여기도 뭐 크게 벌어먹긴 글러먹었네요 예 자 됐죠 예 저는 스트레이트가 되길 바래요 제발 되길 바랍니다 되길 바랍니다 레이스 감아야죠 예 아투 괜찮네요 뭐 아투도 아투가 아니라 스트레이트가 됐으면 한번 더 허프치고 나왔을 것인디 22 자 드디어 2배수로 예 기록을 올렸구요 순이익은 10억 예 2배 성장을 이뤘네요 6 7 8 예 가봅니다 쿵 들어왔구요 6 7 8 9 좋죠 10으로 연결되면 좋구요 하다못해 5라도 들어오길 바라면서요 5가 저기 오른쪽에 2장 왔지만 10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많이 먹긴 글러먹었구요 자 10 1 까지 기록하면서 또 5 5 5 5 5 5 5 6 5 5 5 5 6 5 6 6 6 6 7 7 7 8 7 9 7 8 9 9 10 11 12 12 13 16 12 12 13 13 13 16 16 14 16 16 16 16 16 16 16 16 울나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4 5 6 6 기다리죠 아니 4 5 6 7 7 기다리죠 자 되게 제가 계속 땄기 때문에 겁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전 죽을거에요 자 육 들어오냐 뭐 돈이 싸니까 그런거구요 저는 21조 치고 나갑니다 10조 금고에서 뽑아가지고 마담 내어놓구요 10 떨어졌고 6원 페어 에이스와 마담이 있기 때문에 아투 또는 마투 기대 보민서 이러면 이제 내가 마원이나 뭐 이런걸로 생각되겠죠 자 전 죽을거구요 책이고 자시고 간에 탑 이 녀석아 아 괜찮아요 전 6원 이었으니까 카원이 놀랍도록 저기서 이 친구가 죽었을까요 지금 1조도 안 남았는데 1조도 안 남았지 욘 하면서 당신이 드시든지 욘 이러면서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그냥 저는 죽어줬습니다만 짜풍이 또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주러 왔네요 짜집으로 가자 아니면 짜포 짜포 자기 하지 말라면 짜포 짜포 카드 짜포 아 트리플인데 애들 뭐 약세죠 카투 받았구요 칠투였네요 미안하다 너무 과대평가한 너를 나를 과대평가라는 주체는 나니까 주어가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마 이거 너를 내가 과대평가 했던 걸 좀 사과할게 할거는 하고 가야지 구식 제이 기다립니다 제이 기다립니다 제이 오케이 텐원 오늘 텐원 자주 뜨지요 음 어머 세명이라고 막 어 브루마블 돈이니 지금 가진 돈이 어머 텐봉 왜 그랬어 잘하지 왜 꺾고 그러니 나 집으로 가라 애들 꺾지마 내가 꼭 뭐 뜨면 꺾고 그러더라 얘들아 이건 무슨 일 있니 다음판에 나 그냥 얼척없이 한번 쳐붙이니까 또 꺾어라 제가 운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아주 높은거 떴을 때 상대는 조금 괜찮은 정도로 떠줘야 장사가 대박 이렇게 나는거죠 자 케이 다이아서 5 4 5 에 페이 별로지만 액면이 별로에요 지금 어머 얘 뭐 잡았네 어우 무섭지않나 자 이 하프치면 저 죽을거에요 자 또 니꺼야 뭐 길게 안갑니다 이거 뭐 얼마나 먹겠다고 그렇게 하니 음 자 코카드 잡고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는 말이야 자 이렇게 내놓을게요 짜는 약하게 느껴지니까 어 카급정도 내보내줘야죠 어 구십 제이 아 제이가 와야겠죠 제이 자 두장 남았는데요 4 떴구요 책 힘을 쭉 빼죠 어머 야들아 자 제이 스치는 바람에 카원 갑자기 하프를 칩니다 자 콜 투표하라는 얘기인데 난 다이 죽지마노 나한테는 왔어고 왜 쟤한텐 죽니 자 3조 아우 제가 3조 나간게 아니라 전체 판돈이 3조였다 이거죠 자 십구 카쿅 야 이거 아까부터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만 키버려 하트 가져가면서 9원 페어 예 9원 페어 였구요 어머머 싸니까 지르는거에요 저거 뭐 자신감이 발로 아닙니다 예 빅 나오죠 예 자 여러분 카원이면 이제 죽습니다 2조가 넘어갔거든요 저는 마투구요 어머 그러지마 너 돈을 달라고 그래 그냥 그렇게 화내고 거품을 이렇게 코하고 입에서 덩지에 흘리면서 그러면 내가 무섭잖아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까지 하지마라 자 10 들어갑니다 9910k 오늘 9910k 가 많이 8,9,10 좋은 편은 아니네요 4도 많이 들리는거에요 6봉 니꺼야 너는 왜 쟤한테 주지 왜그랬어 자 이번엔 좀 쎄게 쓰겠습니다 어 왜냐면은 객관적인 플레이에 대한 흥미가 조금 떨어지려고 하기 때 너네 자 펑카는 또 가끔 섞어줘야 재밌지 않네 포크의 꽃은 플라우핑 펑카다 이런 말이 있죠 펑카 없어서는 이 세계적인 게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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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속았죠 제가 펑카 칠 줄 알았고 기대하고 눈 크게 뜨셨는데 미나네요 작은 판에 관심 없어서 그랬대 잖아요 우리 비서가 자 큰 판으로 가봅니다 아주 그냥 휘감아 벌겠습니다 휘감아 벌어 자 휘감아 벌어 이렇게 또 합치고 났고 아니니 싼데 왜 안쳤어 자 저는 짜투구요 큰돈 안되네요 1억 1조도 안 넘었어요 자 카투로 바뀌었네요 짜투에서 33kkjj로 갔네요 자 6871억 너 나가네 줄라 그랬는데 나갔니 자 조금 이따가 이런식이면 다른 방으로 또 앤 썸핑 앤 썸핑 앤 썸핑 이 뭔 노래니 자 크레용 팝이었나요 예 예전 노래네요 자 카원의 절역 아원과 카의 대결 저는 카투가 됐구요 액면 카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투 안되야 돼 아투되면 이제 들어옵니다 저는 체크죠 예 괜찮습니다 예 아원이에요 예 저 21조로 다시 21세기 올라섰 9 479 지금 기분이 좋은 소리가 났어요 이거 기분좋을때 나는 소리거든요 구쿵7A 쿵 자 마원이죠 예 좋습니다 마원 한번 더 쳐 자 어우 아쿵이야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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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이렇게 귀찮았어? 이 돈은 너의 것 이렇게 써놓고 빙긋 웃어주고 어? 찡긋했는데 그걸 못봤고 안녕 피스 버려 예 카투나 아투나 피스꾸리해 자 오 카툴 완성 예 야 방 옮겨야되겠네요 왼쪽은 지금 스트레이토가 뜬거같은 느낌적인 느낌 하프 얘는 또 어머 떴네 네 떴어어 예 카투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눌러 몇몇대째 하고 나 딴 방으로 넘어갈거야 이번엔 이러면 또 감정이 휘말리면서 막 막 후려치고 싶거든요 막 나도 내 마음 몰라 이러면서 그렇지만 다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면이 어디다 보네요 예 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 예 네 포플러시기 때문에 질러봅니다 6구에서 대체 뭐 떴나 이렇게 볼텐데 2원페어 닭대가리입니다 아예 안죽어 이러면 예 마투고요 예 이러면 안죽죠 잘 꺾겄죠 몇몇대째 해주겠다는 제 마음은 점점 연해저만 같고요 연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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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엔 연두하세요 연나 지금 어 졸음을 억지로 깨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는 분들 올해 좋은일 많이 생기실 겁니다 다 하파 안치고 나오네요 순수한 영혼이네요 다 찼네 사람들 다 왔네 단방 가나야 그냥 피스쿠리 하지 뭐 간들이 뭐 소용이 있니 6 7 자 자 크로버가 있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자 65 중에 자 65 중에 하나 들어오고 3 자 65 우는 왼쪽에 하나 있구요 텐드래그 자투네요 아이고 아직 1조 남았죠 전체 판뚜이 자 저희는 4945 저건 이제 액면만 들을 확률이 사실상 높습니다 자 자투네 나는 액면입니다 콜만 받은거 보면 아이고 들어가잖아 네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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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9 9 8 8 3 페어가 떴네요 안됐지 뭐야 페어수로는 나보다 많은데 안됐지 뭐야 7 7 5 9 7 5 중에 하나 떠주길 5는 오른쪽 아래 하나 있습니다만 근데 레이스는 안되죠 투표라고 무조건 막 프라우스 될까봐 막 가사는 안됩니다 자 애들 추위도 좀 잘 보구요 3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안되면 죽어버릴겁니다 자 띵 아 내가 띵 치는게 아니었어 얘 기를 살려줬잖아 제가 굉장히 높은 페이일때도 띵 한번 치면 되겠네요 에 띵을 한번 쳐서 물론 지폐가 안 좋으면 그냥 죽기도 하겠지만 꼬셔 먹는 데는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솔직히하게 나 8원밖에 없다고 얘기하는거야 애들한테 나 8원이 잔대 떨려서 못 치갔어 이렇게 들어가보죠 액면 암원이 띵을 쳐줬는데 예의야 그것은 난 다이 할래 액면 못 누르는거죠 다들 삥인데 투페어 있었으면 콜 하죠 콜 하죠 삥인데 최총도 아원이어서 확률이 있겠는데 그렇다면 저렇다면 곧 1,2,3,3,3,4,4,4,5,4,6,4,7,4,4,5,4,5,7,4,4,7,2,5,4,5,4,8,5,4,4,1,0,5,4,5,4,5,4,3,0,5,4,5,4,6,6,2,5,1,4,1,2,5,2,7,4,4,3,2,4,1,5,6,2,5,4,8,4,5,1,5,5,5,2,5,0,5,1,6,6,2,1,6,2,1,1,5,4,1,5,4,1,2,1,5,4,1,2,1,5,3,1,1,2,5,1,3,2,1 제대로 간댔다 우리 여비서가 왜 이럴까? 제대로 간댔어 1 3 5 보다는 4를 가져가야겠죠 왜 다이아몬드가 에이스 플러시 되는게 좋으니까 에 이렇게 됐을 때 아 에이스 플러시죠 에이스가 달려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어머 조심해야 되겠다 콜만 받아 자 오케이 됐습니다 에이키 플러시 입니다 괜찮아요 콜만 받았어요 왼쪽 집만 아니길 콜 들어왔습니다 집은 아니에요 집이면 저렇게 안들어오죠 트리플이죠 좋습니다 33조 원금 빼고 23조 2배 30% 예 벌czenie Dá increase 8 9 X J QK 할까 그렇다면 10을 버려 10을 버려 10을 버려 10을 버려 10 제iği 마운틴도 가능성 봐야 되기 때문에 90제 hostel QQQQQQQQQQQQQQQQQ2 두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QQQQQQY. QQQQ. QQQQ. QQQQ enlargement. QQ. QQQQ. QQQ. QQ reach for some pain. QQQQ. QQQQQQ. QQQQ. QQQQ. Q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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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 패바라 패바라 옛날에 어떤 아들이 수박을 먹다가 씨를 보더니 아빠 이 씨바라 그래갖고 아빠한테 수박 씨로 맞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아빠 이 씨바라 그래갖고 자 뭐 스트레이트가 떴든 말든 제가 상관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아? 5,8,8,K 8원 찢어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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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표 안 찢어 옛날에 찢었다가 내가 3포카 날렸잖니 지금 아투가 됐잖아요 8원 안 찢은 덕분에 어머 쟤는 4,6,J,7 도와준다고 콜만 받았죠? 별로죠? 그러면 오른쪽이 이제 체크로만 가자 어이씨 2조 나 아투로 죽어볼래 그래 아우 잘 죽었네요 아투도 죽는데 짜투는 안녕하며 나갔어요 있는 돈 다 꺼내놓고 순대 옆구리 터져서 다 내놓듯이 자 8,5,J,2 8,5,J,T,B 틀어라 이런거죠? J,T,B,C 8,5,J,2 4,5,6 액면은 4,5,6 야 두려워하는데 삥이 뭐니? 이게 책이 뭐야 지금 배가 없으면 죽지는 않을거에요 콜은 갈거에요 왜냐면은 뭐 죽을수도 있겠는데 어 내가 죽는다는 것도 생각을 못해봤네 방 옮길까 한번 근데 도망간거 같잖아 한번 지고 나가면 그러니까 이 또 선비의식이 있어가지고 나 그렇게 못해 이 원패어 닭대가리 떴죠 마원이니까 올 수 있죠 자 꺾은거 보셨어요 콜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이런짓 해야 되겠습니까 방이동 끝나는 판이네요 들어가 봅쇼 다이아몬드 하 하 콜 트리플 손 차투리로 많이들 다 맞아야죠 알파벳 써있으면 다 높아 보이니까 근데 짜 원 짜투 높게 보시면 아니아니 아닌데요 아휴 목이야 다이아몬드 다리아 모아볼까 하 하 지금 사실은 그닥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원패워도 없죠. 스트레이트 가능성 없죠. 플러시 가능성 2자 하나 생겼는데 남은 카드는 한 장이고요. 입구에서 한번 쥐어박았는데요. 플러시 됐죠. 1조 가시 넘겨서 먹었어요. 그래요. 어서오세요. 2, 4, 5, J. 2, 3, 4, 5, 6, 하죠. 4원패어. 약할땐 합치는 거죠. 근데 뻘쭘해요. 5, 4, 10인데 뻘쭘합니다. 오른쪽 또 앞붙일 건데 난 죽을 자신 있다고.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데 조금 상해. 내가 지금 조금 상해. 근데 그건 내가 잘못했잖아. 그거 뭐 별거 아닌 걸로 그랬던 거 아니야. 화면 뒤집힌 거 아니지? 시작, 야구 상 convertiere. 6, 5. 5, 6, 7, 8, 9. 고르지 안 France. 한 페이. 3, 4, 5, 6. 이렇게 또 안 보여. alyst 이제 ability. 보통회란에 아직도 합 funnel 나오겠죠. 호기심 이었을까요? 3짜짜4 하트로 쭉 가져가고 싶은 이 마음 그러나 원패어의 소중함을 잊지 말기로 해 오사 5가 오른쪽에 너무 많이 있네요 두개나 2 뭐야 6천사야 그냥 아휴 어봉 쟁반 들고 왔죠? 요즘에 비가 좀 왔었다고 막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소독약 부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소독약차 따라 다녀보신 분 계세요? 그거 모두 타고 입 벌리고 따라 다녀는 영화 친구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소독약차를 마구마구 따라가던 그런 장면 저는 심지어 소독약차 용달 뒤에 잡고 막 한 백미터 정도를 같이 용달차에 매달려서 간 적도 있어요 또라이죠? 죽을거야 얘 기세가 쎕니다 아 기세만 기세만 연속 봐라 12조 너 12조 내가 11조로 만들어준다 1조 뺏어서 교회도 안다니는데 11조를 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마 8 3 8 4 못 뺏겠는데 못 뺏겨서 자 2가 떠지면 이렇게 세게 마 원이 있구요 음 자 가보자 조금 망설였어 지금 시간이 딜레이가 있었다고 잘 됐어 잘 됐어 야 이야 이 원패에 저 화려한 패기보소 나도 이번에 좀 질러줄테 어머 질럴 수 있는 패야 충분해 자 텐토 들어와봐 텐 텐토 말고 텐토 텐토 스타또 아 아 됐습니다 얘들 또 귀신같이 알아보더라구 또 마 원 상태이면 마투될까봐 제가 마투돼야 됩니다 제발 마 원이네요 예 마 원이었습니다 저는 7조 괜찮지 뭐 요정도 괜찮아 괜찮아 짜트였으니까 제가 받아줬지 에 자 쿡 내놓고 이번엔 펑카 들어갑니다 카구 아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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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이들이 보는건 제 오픈카드 마구 K 8 아휴 둘이나 그렇게 치면 자신이 엄떡 내가 썸만 두근두근나 하프 나오겠죠 죽지마 뻔한거야 죽지마 예 탑이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조금 아쉽긴 하지요 다이아 가져갈래 플러시를 내가 좋아하니깐 다이아 가져갈래 탑 아원 있구요 우 아트 구요 아트 구요 저놈의 올인 저사람의 갑자기 뭣따면 안되구요 우 안됐네요. 육처럼. 육처럼. 왜 이래지. 자 98810. 890 가고 싶은 욕구가 꿈틀꿈틀 되고 있으나 다이아모양 가져갑니다. 890제이 였는데. 어머머머머머 나 지금 나 지금 스트레이트 날아간거니? 진짜 8봉이네요. 8포카모카보다. 근데 애들이 다 콜드로 따라만 오네요. 풀하우스. 조금 망설였어요. 뻥카로 보이게끔 하려고 했는데. 왜냐. 풀하우스 자꾸 이게. 풀하우스 말고. 옷소매 작은게 아니라 풀하우스 자꾸. 넘다 못먹은거. 아까운거. 뼈삭는거. 스트레스 받으면 뼈삭는다는 과학연구결과보고서.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89제이. 저는 이제 마투인척을 하는데. 마투로 변신해주게. 어머. 얘는 뭐지. 홍자 갔나봐. 나는 그냥 죽을래. 스트레이트가 됐다고 뻥쳐본건가? 아트였는데. 마지막에. 풀하우스로. 완성! 아유 그러자 그러자. 약한걸 끄집어 내왔어요. 가장 낮은걸. 마담과 에이스 중의 하나 하면 아원인 상태같아요 왼쪽 위에도 받을 것 같애 다들 원표였던거죠 아원을 못 이겨요 질러도 또 받을 것 같애 또 신경쓰기도 귀찮잖아 큰 놈도 아닌데 다들 집에 34조정도 있잖아 미안해 내 개그해서 미안해 2 3 4 5 6 3 기다려야죠 이거 나 안먹을래 그러면서 쿨쿨 받는다 다 안울어치고 자 한번 질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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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보자 야 한 끗발 딱 한 끗발 아 이게 발밑에 들어간 느낌 자 9 4 10 쿵 저리 가 10 10 오우 자 오늘 포카드 한번 찍나요 10 아직 안보입니다 아 10 왼쪽으로 가버렸네 또 오른쪽 저는 아직 플러시 안떴었구요 자 집 한번 삼 자 에 이쁘 класс 감사합니다.